낮에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요즘 원불교 강의 준비하느라 제가 그림도 그려 놓고 이거 이제 또 저희 학당 직원분이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도 그려놨어요. 나중에 또 공유해 드릴게요. 멋진 그래픽으로 만나면 이 그림도 되게 멋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선의 마음, 악의 마음 태극으로 보는 게 이 관점을 원불교 서태산 선생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선악을 설명하세요. 응용도 해가지고 저희가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관점이라서 이 그림으로 많이 지금 특히 학당 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자꾸 플러스 1, 플러스 1 선적으로 쌓아가는 거 그 서태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쌓여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듯이 음향이 돌아가는 데서 자연은 본래 추나 추동 돌지 않나요? 봄에는 생기가 살아나고 이쪽은 생기 쪽이죠. 이쪽은요. 이쪽은 또 멸입니다. 소멸해가는. 그러니까 이게 봄 좋죠. 봄, 여름, 양기가 꽃 피울 때는. 그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 하면 쪼그라들어서 사라지. 다시 또 태어나고 사라지. 이 자체가 선악을 따질 수 없어요. 이 자체는. 천지가 돌아가는.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음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요. 이렇게 낮밤 길이 같은 춘분, 추분. 한쪽이 이제 더 긴 동지. 이쪽은 아직 긴 하지. 그래서 추나 추동 이렇게 십자가로 돌아가는. 이게 우주 진리입니다. 기독교도요. 십자가는 다 동서남북 추나 추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지금 기독교가 십자가를 섬기면 예수님이 단두대에 돌아가셨으면 단두대에 섬겼어야죠.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십자가를 왜 섬깁니까? 그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습니까? 예수님이 그리 돌아가셔서. 그때 처형 도구가 그래서.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 추나 추동. 동서고금 막론하고 진리 그러면 추나 추동.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추나 추동 돌아가는 거. 뭐 조금씩 길고 짧 건 있어도 이 추나 추동의 큰 흐름. 낮과 밤으로 음양으로. 낮과 밤이 음양이 돌고 도는 중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추나 추동 돌아가는 거. 이거는 음양오행이잖아요. 음양오행으로 추나 추동 돌아가는 거. 두 번째 음양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보자고요. 이쪽은 생기가 커나가는 쪽. 이쪽은 소멸하는 쪽이니까. 선과 악으로 이렇게 상징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봄 기운은 살리는 기운인데. 가을 기운은 숙살기거든요. 죽이는 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 노자 강의 때도 어땠나요. 이쪽 봄 여름 쪽을 이때는 부드럽잖아요. 사람이 생하는 쪽으로 갈 때는 부드럽고 노자에서. 이게 소멸하는 쪽으로 갈 때는 어떻다고요. 딱딱하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몸이 생멸하는 거는 피할 수 없죠. 이건 우주 보편법 책입니다. 왜냐. 이 참나자리에 본판의 음양. 참나자리에 뭐가 있겠어요. 음양오행의 진리가 있죠. 음양오행의 진리가 원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근본 원리잖아요. 학당 과정 들으신 거 기억나죠. 학당 공부하시다가. 근본 원리 보편 법칙 다 아시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밖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밖으로 나오니까. 밖에 뭐가 있어. 똑같이. 보편 법칙도 근본 원리 그대로 굴러갑니다. 이 안에 있는 근본 원리를 예전 선천팔개니 하도니 그러고. 밖에 보편 법칙이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펼쳐지는 게 같아요. 같은데 구분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저기를 후천팔개. 선천, 후천. 하도 이쪽은 낙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후천 법칙이 따로 있다. 선천 법칙은 뭐예요. 절대 불생불멸하는 근본 원리. 여기는 시공받기예요. 그러니까 시공밖에 어떤 원리가 있으니까. 시공 안에 있는 존재들은 동서고금 어느 시대에도 이 명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움직이라는 명령을 받고 어기면 칼같이 벌을 받고 지키면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의 프로그램이 들어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 추나추동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이제 계절은 추나추동이 땅에서는 금목수와 도행이. 그럼 인간 마음에서는 추나추동에 맞춰서 일어나는 게 희노애락이에요. 기쁘고 즐겁다가 봄기운 여름기운 싸늘해집니다. 화나고 슬프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애고의 본성이고 애고의 본성이 있고 참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애고의 길이 있고 참나의 길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땅에 해당되는 애고의 길은 금목수와 도 돌아가듯이 희노애락 돌아가면 되는데 하늘의 길 추나추동 돌아가듯이 인간의 참나의 길은요. 인의해지로 굴러가야 돼요. 인의해지가 규범이에요.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조화롭고 여름에는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계절입니다. 그래야 이쁘죠. 왜? 각자 겨울에 감춰놨던 자기 속 뜻을 다 밝히는 게 여름이거든요. 각자대로 다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때가 여름이에요. 그러면 순서도 지키고 서로 조화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 거 다 토해내야 되니까. 봄에는 잘하는 거니까 사랑으로 잘 배양해주고 여름에는 각자 자기 속을 드러낼 때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가을에는 반대로 봄 반대니까 낮밤의 길이는 같은데 이쪽은 따뜻한 쪽이고 이쪽은 이제 선은해지는 쪽이거든요. 이쪽은 추상처럼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사랑에 기반해서 공정해야 돼요. 이 둘은 하나이면서 둘이에요. 하나죠. 남을 나처럼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쪽은 이제 사랑 쪽에다. 사랑하니까 남한테 죄 안 짓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거는 가을 기운에다가. 그리고 이 모든 걸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 행동은 아직 없지만 속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건 겨울 기운. 겨울은 씨앗만 있지. 표현은 없거든요. 꼭 죽은 물건 같아요. 속에 뭐 들어있는지 안 보이니까. 겉에서 보면. 속 다 표현하라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돼요. 여름이 되죠. 인위의 지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우주 법칙에 제일 잘 따른 사람이다. 그래서 근본 원리. 우리의 본성이 근본 원리거든요.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원리가 뭐냐.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그래서 성리학 그럽니다. 이게 원리. 성리학. 성리를 연구한다. 내 본성 안에 새겨져 있는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게 성리학. 이거 모르는 양반은 우주에 대해서 깜깜이에요. 깜깜. 명상을 잘한다? 몰라요. 명상 잘해도 모릅니다. 제가 좀 전에 보다가 온 책인데. 법공의 달인이죠. 일체. 우주 만유는 내 의식의 작용이다. 힌두교 아주 성자입니다. 거기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셔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구공은 전혀 모르는 게. 이 참나자리. 이 아트만. 이 아트만에서 우주가 다 나왔다. 그런데 이 아트만은 아트만의 본성이 있다. 규범이 있다. 그런데 아트만의 규범은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설명이 없어요. 지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트만과 합의를 해서 우주에서 사라진다. 현상계에서 보면 사라지는 건데. 우주에서 아주 궁극의 해탈을 이루게 된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아트만은 있다. 아트만과 하나 돼야 된다. 이 현상계는 아트만에서 나왔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아트만으로 돌아가야 된다. 법공은 법공인데.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공도 아니고. 소승적인 법공인데다가 구공 얘기로 가나 했어요. 아트만의 규범이 있다. 그런데 알 길이 없다. 이러고 지나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보시면 우리 학당이 아공, 법공, 구공만 알고 다른 철학 보시면 다 보여요. 뭔 얘기하네. 학당분들 무서우실걸요. 딱 하면 아공은 아는데 법공을 모르는군. 어떤 철학자가 떠들었다. 도인이라고 해도 법공은 아는데 소승적이군. 현상계를 부정하면서 법공을 얘기하고 있군. 현상계를 긍정하는군. 법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니예지까지. 참나 안에 있는 이 근본 원리까지 알고 있군. 이 근본 원리가 뭐냐. 그 힌두교 도인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아트만의 규범이요. 아트만의 본성이요. 아트만의 본성이 있고 우리 애고의 본성이 있습니다. 두 개 달라요. 그런데 음양오행이란 건 똑같아요. 왜? 우주만물은 음양오행 아니건 없거든요. 그래서 애고의 본성도 뭐라고요. 희노애락이라는 오행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가운데 욕심이 들어 있어서 희노애락으로 굴러가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하나의 표현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간략한 걸로 설명드려요. 감정도 칠정을 가지고 오행으로 설명하면 황제네경에 나온 또 그런 지금 한의학에 기반이 되는 오행. 감정 설명도 가능합니다. 감정적인 오행도. 요거는 요거대로 그냥 이해하시기 쉬운 걸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면 복잡해요. 하나하나. 몸도 오행이요. 땅도 오행이요. 하늘도 오행이요. 다 오행이요. 그래서 하늘은 추나추도 땅은 금목수와 또. 인간은 희노애락, 인간은 애고는 희노애락, 참나는 이니에지. 다 됐죠? 딱 요것만 외워두세요. 시험 나옵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희노애락 쓸 자리에 이니에지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 각성 상태만 왜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몰라 괜찮아 하면 우리는 초월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공돌이를 알잖아요. 지금 이 우주에서 내가 초월해서 참나랑 합일되는 게 귀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게 제일 귀해요. 책 전체에 걸쳐서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 우리한테 귀한 건 뭐예요? 지금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51%가 되면 뭔 짓이 나는지 아세요? 참나가 내 안에서 선이 51%냐, 악이 51%냐. 이 선 넘으면 51%입니다. 그림으로도 파악돼요. 낮밤 길이에서 밤이 길어지는 것처럼 악이 커집니다. 이쪽은. 낮이 길어지듯이 선이 커집니다.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크면 이쪽은 약해요. 선이 세력이 크면 악은 쪼그라더러 밀려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보세요. 가운데 참나 그려놨죠. 참나가 내 안에서 51%의 힘을 발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나가 51% 이해하면 어떨까요? 깨어 있어도 악이 진행되는 걸 못 막아요. 만약 참나가 51%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참나의 힘이 강력해지면 이 선악과는 별개로 참나의 힘이 강력해지면 내 안에서 참나의 속성이 작동됩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이니지 신이 여러분의 본성이 돼요. 이게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유 없이 자비스러워져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여기 9009입니다. 깨어 있어 보는 거 자꾸. 참나의 힘을 키워놓고 깨어 있어 보면 참나의 힘이 커지고 애고 힘이 크냐 참나의 힘이 크냐가 하나의 51%고요. 이거 51%도 측정해야 돼요. 이거는 명상할 때는 이걸 줄어봅니다. 참나가 51%냐 애고가 51%냐 그냥 선악 따지는 게 아니라 애고에 내가 더 마음이 가 있냐 참나에 더 마음이 가 있냐 이게 고요할 때의 명상법이에요. 공부법이에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동할 때는 어떻게 명상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동할 때는 선이 51%냐 악이 51%냐 이것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되니까 이것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뿌리가 없이 어떻게 선 51%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애고보다 참나를 51% 이상 더 내가 주목했다 해서 오는 그런 성취는 고요할 때의 성취입니다. 그때는 내가 참나를 더 자각하냐 애고를 자각하냐로 명상이 잘 되냐 안 되냐가 결정돼요. 명상 위주죠. 이 움직일 때의 명상은 동적인 명상은 그게 아니라 올바르게 선을 구현해야 돼요. 선을 알고 구현해야 돼요. 악을 알고 악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51%냐 욕심이 51%냐. 제가 항상 두 개를 질문드려요. 참나 51%니까 이거 물어보시라. 그 다음 양심 51%니까 이거 물어보시라. 이건 다른 상황이에요. 두 개가. 명상에 들 때는 참나 51% 하시면 돼요. 참나를 더 보고 계시면 돼요. 생각도 하시면 안 되니까 양심이니 욕심이니도 다 잊어버리시고 참나만 더 보고 계시면 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는 양심이냐 욕심이냐 여기서 양심이 승리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이 고요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바라밀 중에 선정 바라밀이. 선정 바라밀이 잘 들어가면 참나 51%를 보고 계시면 선정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움직일 때는요. 반야바라밀이 중요합니다. 반야가 뭘 해줘야 돼요? 판단해줘야 돼요. 자명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반야바라밀로 인해 나머지 좋은 덕목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해요? 몰라와 자명. 선정과 반야. 이해 되시죠? 고요할 때는 선정 공구로. 움직일 때는 반야. 정확히 판단하는 거. 자명한 판단을 해서 판단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천에 옮기는 거. 이니에지로 치면 이니에지를 이 지혜가 나서서 올바르게 판단한 다음에 이니에지 전체가 구현되게 도와주는 거. 근데 이니에지 구현할 마음도 다 내려놓고 참나 자체에 몰입하는 거. 분명히 다른 공구죠. 원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요할 때 공부. 이거는 모든 종교 철학 똑같습니다. 원불교에서. 고요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만들어라. 일심만 만들면 돼요. 그게 참나 51%예요. 움직일 때는요. 움직일 때는. 생각이 일어날 때는. 육군이 돌아갈 때는. 이때는 일심만 만드는데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일심으로 뭘 할 거냐를 해야 돼요. 그 일심으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정확한 얘기죠. 우리 학당도 똑같습니다. 이게 옛날 선비들을 하던 거예요. 선비들. 선비들이 난명 조식 선생이 이렇게 칼을 차고 다니셨어요. 칼을. 은장도 같은 장도를. 거기에 뭐라고 해서 얘기했냐. 한쪽에는. 이게 경의금이에요. 경의금. 경과 정의. 경. 네 명자. 안으로 광명한 건 경이요. 왜 단자. 밖으로 딱 끊어내는 건 정의다. 뭐겠어요. 안으로. 일심으로 광명하면 깨어있으면 경이요. 밖으로. 왜 밖으로. 불의를 처단하면 그게 정의다. 공부. 그게 다죠. 우리 마음 공부는 그게 다예요. 원불교에서 무시선. 고요할 때의 선. 움직일 때의 선. 둘 다 명상입니다. 맛이 다릅니다. 고요할 때는 명상 자체에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일 때는 명상을 통해 선을 성취하는 게 중요해요. 정의를 구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자유로 안 된다. 그러면 큰 선비 못 됩니다. 이게 자유로 안 된다. 그러면 군자도 못 되고. 보살도 못 되고. 사도도 못 되죠. 안으로는 광명한데 밖으로 흐리멍텅하면 되겠습니까. 밖으로는 되게 엄단에 처한다. 악과 싸우는데 안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다. 이분은요. 큰 도인이 될 수가 없죠. 큰 보살이 못 돼요. 밖으로는 되게 매정한데 원칙주의자인데 안으로 혼자 있을 때 정신을 참나에 몰입하고 깨어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 뜻으로 처단하고 다닌 거예요. 바리세파밖에 안 돼요. 밖으로 안으로는 되게 기도를 통해 깨어있어요. 밖으로는요. 매사의 흐리멍텅이고 율법도 못 지키고. 그럼 그것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라고 하겠어요. 제대로 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팎이 고루 광명해야 됩니다. 그게 이 그림 하나로 좀 이해를 해보시라. 가운데 참나가 내 안에서 강력해져야 된다. 고요할 때는. 그러면 고요할 때 이게 강력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로 할까요. 얘기도 드려볼까요. 고요할 때. 고요할 때 참나 자리에 여러분이 몰입해 계시는 거예요. 잡념을 버리고. 참나 자리. 에고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잡념 버릴 때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몰라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오로지 자기가 전제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1심으로 집중할 때 오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처음에는 이 공짜리. 참나 자리가 동그랗게 느껴질 겁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몰입하시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요. 이제 그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명상. 틋날 때마다. 어떤 경계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본래 참나 자리랑 자꾸 접속하다 보면. 그렇죠. 참나 자리가. 본래 고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참나 자리는 또 뭐가 있어요. 본래 고요하고. 육바람일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지혜롭고. 본래. 예. 정의롭고. 본래 사랑을 실천하고. 본래.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성경이 되죠. 육바람일 얘기해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정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며. 또 뭐예요. 성실하고. 나태하지 아니하며. 항상 지혜롭고 강명하다. 이거 쭉 써놓으면 육바람일. 그래서 사도바울도 육바람일을 알니까.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 다 들여다보면 육바람일 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성령 안에서 자기가 느낀 하나님의 규범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음양오행으로 오늘 얘기했으니까 이 오행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이게 구공이에요. 공인데. 공은 공인데 공 안에 진리가 갖춰져 있어요. 근본 원리가 갖춰져 있어요. 구공 공부를 이루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림으로 그저 보자면. 처음에 여러분 그냥 참나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참나 상태. 나라는 존재감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공부가. 이 선정 공부가. 제가 이 3제 지침 얘기해 드렸죠. 3학으로 얘기하면 선정 공부가 깊어져서 참나랑 자꾸 합의됩니다. 육바람일까지 다 얘기 안 하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다 보면 이론 지침. 아공 복공 구공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여기에 들어있다는 걸 알겠죠. 여러분 틀날 때마다 참나를 자꾸 텅 빈 참나 좋으니까 계속 만나세요. 텅 빈 참나를 계속 만나다 보면 아공 복공 구공이 이해가 와요. 이 참나가 텅 비어 있는데 여기서 만물이 나왔고. 만물을 낸 원리가 그 안에 음양오행 육바람일로 인위해지로 새겨져 있다. 까지 알고 여러분 다 몰라 하고 계시면 어떨까요. 자기 마음 안에 육바람일 인위해지 음양오행이 선명하게 직관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는 상태로 참나에 몰입을 하는데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음양오행을. 음양오행이 배양돼요. 그때 힘을 타요. 고요한 명상 중에 내 안에 텅 빈 중에 음양오행이 배양이 돼요. 이런 명상이 돼야 돼요. 이거는 직관입니다. 직관. 텅 빈 중에 음양오행의 진리가 있다 하고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구공의 도리를 알고 깨어 계신 상태니까 구공 반야바람일을 얻으신 상태. 법공 반야바람일 얻은 분은 뭐예요. 마음법이 본래 참나에서 나왔다 하는 걸 알면서 그 알면서 그 이치를 직관하면서 참나에 몰입해 있는 분은 법공 반야바람일을 얻으신 분이고 그 참나 상태에 참나에 몰입하시더라도 구공 도리까지 알고 계신 분은 구공 반야바람일을 얻었기 때문에 텅 빈 중에도 육바람일이 음양오행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직관하면서 참나 안에 계세요. 맛이 다르죠. 이걸 아시려면 명상을 자꾸 하다가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 자꾸 생각으로 뭐 해야 돼요. 명상 상태에서 생각으로 아공, 법공, 구공을 계속 인가하셔야 돼요. 난 이거 인가 되는지. 참나는 진짜 영혼해? 참나는 진짜 락, 지복이야? 참나는 고요해? 청정해? 애고는 진짜 무상해? 이거를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누가 카페에 이렇게 OX로 저기 질문거리 제가 드린 거 체크하게 올려주셨던데 이번에 수신결책 나가면요. 그 책에 그 질문들이 다 써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수신결책 혹시 나오면 보시면서 그 체크 항목으로 각자대로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서 계속 이렇게 지혜를 점검하다 보면 선정, 지혜, 그리고 마지막 실천지침, 실천. 이게 계정의 사막 아닙니까? 육바람일을 축소하면 뭐예요? 선정과 지혜와 실천입니다. 이 실천 안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와 실천. 이 세 가지로 계속 점검하던 중에 평소에 깊어지다 보면 참나에 몰입해 있는데도 참나 안에 이니어지가 꽉 차 있다는 직관이 있어요. 말, 생각 이전의 느낌이에요. 직관은. 생각 이전의 느낌으로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앞서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애고가 아닌 텅빈 초월적인 알아차림을 느껴요. 처음에. 그래서 텅빈 알아차림이라고 공적 영지라고 하죠. 공적 영지를 느낍니다. 좋아요. 어떤 참나를 어떤 식으로 느끼시건 애고가 애고랑 분명히 구별되는 무상고 무화가 아닌 시공을 초월해서 텅빈 알아차리는 자리를 자꾸 자꾸 접속해 느끼시다 보면 선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선정과 그 참나 상태, 참나와 접속된 상태에서 자명하게 애고와 참나의 존재의 속성도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참나에서 애고와 세계가 나왔다는 것도 이해해 보시고 참나 안에 있는 선명한 진리의 기준들. 신기하게 참나는 육바람이를 지키면 자명하다고 하고 어기면 찜찜하다고 하더라. 이 선명한 기준이 참나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참나는 신기하게 이니이지를 지키면 자명하다고 하고 어기면 찜찜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참나는 분명히 그 잣대를 표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텅빈 중에도. 텅 비어 있으면 제가 뭔 짓을 해도 자명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찜찜하다고 하든가. 근데 왜 어떤 건 자명하다고 하고 어떤 건 찜찜하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깨어있으면 자비로워지냐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면 정의로워지고. 깨어있으면 겸손해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오만해지고. 깨어있으면 지혜로워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지해지고. 깨어있을 땐 자명하게 판단되던 것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한치 앞도 판단이 안 돼요. 깨어있을 때는 우주가 내 것이다. 내가 우주다. 질렀다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쭈그리가 됩니다. 우주의 변방에서 외롭게 떨고 있는 하나의 혼일 뿐이다. 이랬다가 참나랑 딱 적속되면 내가 우주다. 내가 신이다. 이런 헛소리가 나와요. 그때는 아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근데 에고로 돌아오니까 에고 속성이 작동하면서 다시 묻혀버려요. 아까 알았던 진리도 모르는 게 돼버려요. 이 짓을 괜찮아요. 끝없이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보고 선정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꼭 지혜를 써서 연구를 해보세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그리고 실천. 거기서 알아낸 진리들을 반드시 자명하게 판단했던 거를 자명한 걸 모아가지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209가 계속 개정해가 돌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텅 빈 중에 참나에 몰입해도 참나 안에 이니의 이치가 선명하다는 것을 직관하게 돼요. 알고 선정에 들어요. 그냥 선정에 드는 게 아니에요. 참나 51%라고 해도 아직 양심 욕심 얘기 안 했어도 이미 근본 원리와 하나된 채로 존재합니다. 근본 원리를 모를 수 없는 참나 상태에 여러분이 놓이게 돼요. 여기까지 가시면 사실은 참나라도 맛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자꾸 아공, 복공 연구하면서 깨어있다 보면 참나라도 내 참나 안에 사랑이 있느니 정의가 있느니 이런 생각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원만하게 안착되면 일지보살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니의 이치 있다. 이건 의심할 수 없고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이니의 이치로 내 마음이 바뀐다. 에고의 속성에서 참나의 속성으로 내가 실전적으로 바뀐다. 이런 말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선이 힘을 타고 악이 힘을 잃는다. 악이 이렇게 뻗어나오다 멈추고 선이 미약해도 힘이 커진다.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이 두 개를 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의 힘만. 여러분의 에고의 노력으로 선의 힘을 키우고 있으면 그거는 유량공덕 밖에 안 됩니다. 에고의 선이에요. 이때 이 참나의 힘에 의존해서 이걸 키워가야 무량공덕이 됩니다. 참나가 그대로 드러난 이 선한 마음이 돼요. 그쵸. 깨끗한 선이 나와요. 참나의 힘에서 나오는. 그리고 두 공부가 좀 다른 게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참나의 몰입만 해도 우리가 고요할 때 참나의 몰입만 해도 우리 안에서 참나가 직관되는 그런 경지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참나 자리 텅 빈 중에 이니에지가 있다는 것을 직관하고 이제 현상계에서 어떻게 돼요. 현상계에서 이니에이. 잠시만요.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시니까. 지금 이거를 참나 자리에서 여기가 참나입니다. 일부러 여기 비웠어요. 동그라미로. 우리 학당 로고 생각해요. 학당 로고입니다. 자 이거는 참나 안에 이니에지가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 점 하나 찍더라도 참나 안에 모습이에요. 참나 안에 이니에지가 있고 이 중심점. 이 자리가 황극 무극. 이 점이 하나. 이 자체가 태극인데 음향이 있으니까 태극인데 딱 중심점이 잡혀가지고 이 놈이 이제 황극으로 뭔 짓을 하느냐. 이니에지로 현상계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속에 있는 걸 밖에다 표현해.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거 학당 로고 지금. 이것도 로고고 이것도 로고죠.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뭐가 돼요. 학당 로고에서 이렇게 되면 밖에 있는 원이 무극을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밖에 있는 원이 현상계를 말하죠. 에고의 세계. 이해되시죠. 이 전체가 지금 한 점이 된 거예요. 이 전체가 한 점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현상계에서 참나가 현상계에서 음향오행을 구현해 냅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뭔 짓이 있어요. 텅 빈 중에 이니에지신이 꽉 차 있어요. 원리가.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한 점이 딱 뭐냐면 이 원리를 가지고 구현해 낼 수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구현해 낼 수 있는 알아차림의 힘이 있어요. 가운데. 이 놈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이 진리를 다 품고 있어요. 그렇죠. 이니에지의 진리를 알아차림이 품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빵 터트려버린. 현상계도 그렇게 만들어버린. 텅 빈 중에 이니에지의 진리가 있고 가운데 이니에지의 진리를 굴릴 수 있는 알아차림이 있다. 허령지가. 이 말을 안 쓰려고 지금 했는데 저희 유교 대학. 저희 대학 책 보시면 이거 기억나세요. 텅 비어 있는. 텅 비어 있는. 텅 비어 있는 중에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텅 비어 있는 중에 알아차리는 허령지각이 있어 가지고 이 놈이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를 다 갖추고 있다가 밖으로 만사를 굴린다. 이게 대학에 있는 가르침. 이거예요. 우리 참나가 텅 비어 있는 중에 알아차리는 건데 텅 비어 있음이 있고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중에 알아차림이 있는데 그게 이니에지의 원리를 다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거기에 깨어 계시면서 이 사실을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그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도 직관이 되는 상태. 죽이죠. 죽이겠죠. 그냥 몰라를 하고 계셔도 그 상태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이니에지의 원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몰라를 하고 계시니까 참나 상태에 들어가 있어도 선명하게 깨어 있대 이니에지를 직관하고 깨어 있대. 그럼 이 사람이 딱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만들어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참나 자리가 황극이 돼 가지고 동서남북을 주재하고 추나추동을 경영하고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금목 수화토를 경영하고 사람 마음 안에서는 이니에지를 경영해요. 이니에지를. 그래서 이니에지를 경영하니까 이 음향이 펼쳐지는데 봄 여름에 이 생기와 가을 겨울에 이 소멸하는 기운 중에 이 쪽을 이제 이 추나추동을 굴리는 중에 선 쪽은 키워주고 악 쪽은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추나추동의 오행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음향 차원에서 음향 여기서 말하는 음향은 선악 차원에서 선은 키워주고 악은 멸하는 정의는 구현하고 악은 불의는 제거하는 이 작용까지 해줘야 현상계 인과 법칙이 원만하게 굴러갑니다. 추나추동이 다 진리야. 그러니까 선도 악도 다 진리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추나추동이 다 진리인 건 맞는데 선과 악으로 나눠서 보자면 선은 해야 되고 악은 하면 안 됩니다. 선은 그 진리에 순응하는 거고 악은 진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하면 안 돼요. 찜찜한 거고 자명한 거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참나에서 나와요.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힘을 키운 다음에 고요할 때 공부로 고요한 중에 근본 원리까지 이렇게 직관하면서 알아차리고 계시면 더 좋겠죠. 그 알아차림이 직관이에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자기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자기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텅빈 중에 그냥 공한 중에 여기 점까지 하나 찍어볼까요? 공한 중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이니에지의 원리를 다 갖추고 알아차리고 있는 게 최고겠죠. 그냥 텅빈 중에 알아차려요. 그걸 가지고 현상계에서 바로 구현을 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 음양오행을 굴리는데 이렇게만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하고 현상계를 굴린다는 겁니다. 이 참나잖아요. 그래서 선 쪽은 키워주고 악 쪽은 멸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은 잘하게 도와주고 참나가 실험해보세요. 여지없어요. 찐찜한 건 하지 마라고 그러고 자명한 건 하라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깨어계신. 그래서 지금 위기의 순간 선을 키워가야 되는데 힘이 약하다. 참나각성을 더 해보세요. 다 내려놓고 몰라하고 무조건 51% 이상 참나를 드러내놓으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51% 이상 참나 힘이 강해지면 참나의 속성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그때 선을 빨리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양심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가는 거 이거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 판단을 앞두고 명상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몰라 산매에 들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산매에 들어가면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산매로 해결하려고 하면 산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의 속성이 활성화돼요. 그 힘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실천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만족하고 계시면 밖으로 안 이루어져요. 이해 되시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그 참나 각성과 양심 분석이 두 개가 조화를 이뤘을 때 이 공부가 완성된다. 단전 호흡은 여기에다 에너지 대주는 거예요. 힘차게 하라고요. 저희 학단 공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온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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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전 강의도 내일이라 뭐 겸사겸사해서 좀 소개 내일 온불교에서 또 강의될 내용도 소개해 드릴 겸 학단 공부에 도움된 얘기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틈날 때 몰라 괜찮아 하고 계신 거는 단순히 텅 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텅 빈 중에 텅 빈 중에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계시는 거고 그 알아차림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참나를 이니에이지의 원리를 훈고 있는 알아차림 참나의 속성을 직관하고 있는 알아차림이 되셔야 된다. 이때는 생각 안 쓰실 때요. 판단 중지잖아요. 몰라 괜찮아 하니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원래 알아차리고 있어요. 생각 안 해도 여러분은 원래 알고 계시는 그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명상을 하시면 알아차리니까 외로운 마음이 자비스러워지고 정의로워지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평소에 양심분석을 하시고 지혜공부를 닦으시고 실천도 해보시고 하면 그 개정혜를 주로 두루 닦은 힘이 있어야 선정에 들었을 때 알아차려지죠. 이해 되시죠? 먼저 여러분이 끝없이 명상상태에 들어가는 걸 만족 안 하고 명상에 들어갔을 때 아공, 복공, 구공을 분석해 보시고 양심분석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꾸 해보셔야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안 해도 딱 그 진리가 맞지 하고 자명하지 하고 알아차려 알아차린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얼마나 선정과 그런 이론 지혜연구 이론연구와 실천이 균형을 이루었느냐 조화를 이루었느냐 따라서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명상이 들었을 때도 직관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론화되고 바로 현실화되기 딱 좋은 상태죠. 그 마음으로 선의 힘을 키워가시면 이놈이 51% 이상 빨리 넘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가족하고 싸우고 친한 친구랑 싸워서 동료랑 싸워서 아니면 나라의 시국 문제로 열이 받아서 확 탐친 차가운 마음이 치솟을 때 이걸 빨리 키워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치솟는 거 방치하면 바로 쪼그라들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욕심이 치성해지면 빨리 이쪽을 키워서 저쪽을 막아야죠. 이걸 키울 때 지금 단기에 바로 결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원을 얻느냐 자명을 얻느냐 찜찜해지느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지느냐가 이 순간 바로 결정나요. 과보가 바로 일어나요. 장기적으로 쌓여가는 거 말고요.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 과보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 바로 돌리실 수 있어야지 공부자죠. 싸우다가도 마음 돌려야 돼요. 싸우다가 욕하고 싸우다가 뭔 짓거리냐 하면서 돌려서 바로 이쪽 힘을 키워주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고 딱딱해지던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이쪽이 51% 넘어 버리면 그 순간 다시 온기가 돌고 화기가 돌면서 냉기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변해 버려요. 요런 거에 자유자재가 되셔야지 공부가 늘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그린 그림은 요렇게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 참나자를 찾으면 텅 빈 무극일 뿐인데 이 무극이 뭔가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 천지만물을 알아차리게 된다. 요 태극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황극이다 그러면 요 한 점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요 참나가 실제로 현상계도 똑같이 이렇게 음양오행으로 굴리면 황극이 된다. 이해되시죠. 황극은 현상계가 필요해요. 동서남북의 현상계를 굴려야 황극입니다. 요거는 태극은 그 자체가 우주의 CR이 된다는 거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게 참나 안에도 다 있더라가 태극이에요. 보세요. 우주에 펼쳐져 있는 모든 거는 참나 안에 있는 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주의 CR은요. 이 모든 걸 품고 있죠. 여러분 수정난에서 내 몸이 나왔죠. 그럼 내 몸이 내 몸의 근원이 거기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주는 음양오행으로 굴러가는데 그럼 음양오행을 참나가 품고 있어야죠. 그래서 요거는 황제 노릇한다 임금 황자 황극이라고 합니다. 천지 사방을 다스리니까 황제 노릇하니까 황극 같은 참나인데 요렇게 딱 뽑아놓고 요 자체로만 말할 때는 태극 그럽니다. 왜? 위대할 태자 온 우주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주의 CR이니까 위대한 태극 위대하다 근데 본래 공이었죠. 텅 비어 있는데 이 모든 게 들어 있었으니까 이때는 뭐 극이라고 할 것도 없다 해서 무극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존재예요.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중에 공적한 중에 영지 알아차려요. 공적한 중에 여기서도 이미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아차림 힘이 강해지면서 인위해지 우주를 장차 우주를 만들 음양오행의 원리를 알아차리고 계시면 태극 상태입니다. 구분하세요. 무극 상태는요. 그냥 텅 빈 알아차림만 있고요. 태극 상태에서는 우주를 만들 그런 근본 원리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근본 원리를 알아차리고 있고 현상계는요. 보편 법칙을 통해 현상계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역의 제일 핵심이고 모든 종교의 제일 비밀입니다. 무극 태극 환극 이렇게 그게 여러분 영혼의 제일 핵심 얘기예요. 밑둥이 되는 그 부분 얘기예요. 알 영혼의 씨알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다. 그런데 알아차리고만 있으니까 이건 무랑 똑같다. 텅 비어있다. 무극이다. 그런데 알아차리는 게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자기 안에서 원리를 끌어내요. 음양우행의 원리가 이게 이제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말씀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우주를 다 만드셨다. 요한복음 시작하는 게 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의 비밀은 이거예요. 텅 빈 콩이 있었다. 거기에 말씀이 등장해요. 로고스 그 로고스대로 우주가 창조되고 경영되고 파괴되고 굴러간다. 운영한다. 노자는 뭐죠? 도가 있는데 도가 이름할 수 이름 붙일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무극태극입니다. 도가 있는데 이름 붙일 수 없을 때는 천지만물의 시작점이요. 이름이 생기면 동서남북이 생겼다는 거 이름이 생겼다는 거 이름이 생기면 천지만물의 양육자가 된다. 그런데 한도다. 한도인데 그냥 혼자 있을 때는 텅 비어있거나 텅 빈 우주의 시작점이다가 움직이면 만물에게 이게 뭔 소리를 들어요? 엄마 소리를 듣죠.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 노자도 다 저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여기까지는 선천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공 안에 이런 진리가 들어있고 그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다가 현상계를 운영하고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하면서 운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몰라 해서 만나는 이 참나가 제 참나는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솔직하게 내 참나가 전지전능하다고? 뭐 하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그것도 다 참나가 하는 겁니다. 참나 자리를요 아는 만큼 자기가 참나 자리를 이해하게 돼요. 처음에 만나도 잘 몰라요. 명상을 해서 참나를 만나도 아공 복공 구공 이해 못하면 이 참나가 뭐 하는 물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하나 알고 살다가 자기대로 얻은 걸 막 써놓으면 수많은 성자들이 참나를 만났다는데 하는 얘기가 다 다르는 거예요. 이유가 그 사람 지혜 수준이에요. 참나 만난 건 맞는데 자기 수준이 거기서 업장이 두텁냐 얕냐 따라서 끌어내는 지혜가 다 천참이다. 아공을 끌어내기도 하고 벚궁을 끌어내기도 하고 변종 아공이 있고 또 변종 벚궁도 끌어내고 별게 다 있어요. 막 자살하라는 성자도 있어요. 죽어라. 살아서 못할 거야. 다 인생 헛거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런 놈도 나올 만하죠. 참나 알고나니 현상계가 헛거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니네 살아봤자야 그냥 가. 죽음이 오히려 명상상태에 더 가까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또 아는 사람 도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만 가지 또 진리가 나올 수 있어요. 각종의. 그 애고가 어떤 식의 애고가 그 참나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작동하냐에 따라서 어떤 업장이 그 참나와 함께 반응하냐에 따라서 참나에 대해서도 천차만별의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모든 성인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저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공, 복공, 부공으로 하나씩 정확히 참나를 꾸준히 만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참나와 이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애고에 대해서 이해하시다 보면 누구나 보편적인 진리에 다 접근 가능합니다. 신기한 거 바라시지도 마시고 틈날 때마다 참나 만나고 참나에 몰입하고 그 상태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나랑 합일돼서 우주를 초월한 느낌 들면 뭐 그때는 더 바랄 게 없고 좋아요. 이 상태만 오래가길 바라는데 하늘이 그렇게 안 해놓고요. 참나랑 깊게 하나가 되면요 다시 애고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의식이 살아나면서 참나도 느끼지만 애고도 작동하는 상태가 와요. 그때 뭐 하라고 하늘이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연구하라고요. 방금 너가 체험한 거를 정확히 구슬해보시오. 말로 정립해보시오. 이게 지혜예요. 방금 너 참나 만났잖아. 그거를 정확히 설명해보시오. 그러면 이때 지혜 공부가 딱 시작됩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또 황홀한 맛이 있어요. 참나랑 하나 된 선정에서 오는 황홀함이 아니라 자명함에서 오는 황홀함이 있어요. 참나 상태에서. 방금 체험에 기반해서 뭐라고 해요? 우주는 참나의 작용이다. 천지마물은 참나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본래 참나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 선명하게 선포되면 깨어서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자명함을 느끼면서 계셔보세요. 이게 이제 지혜가 작동되는 반야바라밀 상태입니다. 선정은 기본에 깔고 반야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 활발하게. 선정바라밀에서는 주로 직관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말로도 해보시라고요. 말로. 속속으로 속말로도 해보세요. 진리가 이렇다고 알고 계실 때 그때 이 진리를 선언하실 때의 힘이요. 엄청납니다. 어떤 번뇌도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선정보다 힘이 더 커요. 선정은 좀 도피한 맛이 있다면 이건요. 그 복잡하고 힘든 그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서 박살내버려요. 너 괴로워? 그것 또한 참나 작용이야. 본래 콩해. 알어? 이렇게 쳐버립니다. 선정이 방어쪽이라면 이쪽은 공격이에요. 지혜는 그냥 공격해 들어가요.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여러분 현상계에서 에고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데 자, 깊은 선정에서 나온 거예요. 선정에 뿌리는 두고 있지만 나온 상태에서 선적으로 이것도 선입니다. 자명한 진리를 계속 선포해 보세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라고 선포해 보이시면 그것도 선이에요. 선적으로 여러분 업장이 쌓여요. 지적인 선행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몸을 써서 하는 거는 또 마음을 내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정을 내고 행위를 몸으로 행위를 하는 거는 행적인 선행이라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도 선행이에요. 지적인 선행이에요. 악이 침범할 수 없게 막아주는 제일 더 중요한 게 사실 지적인 부분입니다. 반야바라멜. 모든 불경이 반야바라멜이 짱이라는 한 이유가 아니야 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저게 진짜 악이야 라고 알아버리면 이제 감정도 나빠지고 그걸 대할 때 혐오하게 되고 여러분 몸도 그쪽으로 안 가요. 생각도 그쪽으로 안 가요. 뭐가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 냈죠? 정확한 판단이에요. 저건 나쁜 짓이야 하는 순간 정 딱 떨어집니다. 저건 옳은 짓이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확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을 여러분이 좀 판단을 정확히 하고 선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그러면 정확한 진리의 판단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판단이 흔들리니까 선을 응원할까 하다가 악을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이쪽을 응원해 봐요. 이쪽이 옳을지도 모르잖아요. 흔들리고 계신 거예요. 판단이 정확하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기운이 그런 기운이나 기분이 싹 가셔버립니다. 근데 판단 안 하고 계시면 어때요? 나쁜 생각도 나한테 유리하고 자극적이고 쾌락을 주면 해봐요. 그렇게 해볼까? 해볼까? 판단 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딱 정신 차리고 깊은 선정도 필요 없어요. 얕은 선정에서도 여러분 얕은 선정도 괜찮아요. 이때는 동통할 때니까 어떻게만 하면 돼요? 참나 51% 볼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선 51%가 중요한 겁니다. 깨어서 나쁜 생각이 날아갈 정도로 자명하게 주장해 보세요. 저건 나쁜 짓이야. 이러 이러니까 양심에 육바라밀에 어긋나니까 나쁜 짓이고 이건 육바라밀에 맞는 오른 짓이야 해보시면요. 그쪽으로 갈려던 마음이 싹 입맛이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쪽으로 키워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막연하게 두면 계속 이쪽이 치고 나와요. 남의 것 내가 가져볼까? 남의 것 내가 가져볼까? 근데 딱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게 저희 어머님 말씀인데 정말 그 그냥 중생심으로도 힘이 났어요. 남의 건 똥이야. 그러는 딱 이 말이 나가면 이상하게 남의 것에 대해서 딱 마음이 접어지더라고요. 저거 나도 갖고 싶다 했다가 남의 건 똥이야. 똥으로 봐. 남의 건 쳐다도 보지 마. 이런 게 나이 드니까 이 말이 이제 또 흐려지더라고요. 꼭 그런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탐진치가. 그러면 뭐 뭘 하셔야 됐어요. 여러분. 거기서 막 선을 하겠다고 노력하는데 성과가 안 난다. 뭐 방법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요. 선정해 드신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이건 이래 이래 해서 악이야 라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이건 이래 이래 해서 선이야. 이 말을 안 해주면요. 힘이 안 나요. 하실 때 힘이 안 나요. 금방 휘둘려요. 악한테. 또 여기 한다고 했다가 금방 여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이유는 뭐냐? 판단이 반야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하다. 선정해 될 때는 참나 51% 지혜와 실천에서는 선 51% 정의 51%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 마음에 이런 돌아가는 판을 빨리 읽고요. 이쪽이 치고 나가고 있을 때 51% 넘었으면 더 조심해서 빨리 여기를 키워서 이쪽 이길 생각하셔야지. 아니면 이것 이도저도 다 날려버리고 싶으면 일단 몰라라 하세요. 악의 힘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키우려고 했더니 이 힘이 안 커져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참나 51%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게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만 참나 51%로 들어가서 다시 명상 상태. 참나와 하나 된 상태에서 참나의 이니에이지 진리를 육바람일의 진리를 직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죠. 그 힘으로 경영을 해버리세요. 다시 다시 한번 밀어붙이면 돼요. 명상에 들었다가 나와서 참나 51%에 들었다가 나와서 그러니까 51% 이제 아니어도 돼요. 선 51%를 만드는 데 주력하시면 성공하면 정시공부 고요할 때 공부 동시공부 움직일 때 공부가 만족스럽게 굴러갑니다. 이 짓을 자꾸 하시면 보살 되지 말해도 포인트가 계속 쌓여가니까 보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선에 가면은 여러분은 그냥 이게 51% 이상 되면 좋은 세상 가지 정토를 가도 가지 못 가겠습니까? 깨워서 이렇게 선을 해버리면 선이 쌓이면 정토 안 갈 도리가 없죠. 이런 식이죠. 참나만 만나도 정토인데 선까지 51% 이상 늘 승리해 간다? 늘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졌다가도 다시 승리하고 졌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이러면 성화까지 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독교로 치면 이 참나 자리 아는 건 칭의 요건요. 성령과 하나 된 거고 이건 성화 공부예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로마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돈데도 성령 만나서 구원 받았는데도 어때요? 이쪽이 치고 나올 때 이쪽이 치고 나와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내 몸 안에 분명히 하나님 법 좋아하는 지체가 있는데 또 다른 지체는 죄의 법을 좋아한다. 죽음에 이르는 법을 좋아한다. 이놈이 아주 미치겠다. 나는 너무나 곤고한 자이다. 이 싸움이 힘들다. 성화의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뭐래요? 그런데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님이 구원 받았다. 또 신나합니다. 정토는 따놓은 당상. 정토의 영주권은 따놨는데 시민권 따려고 지금 싸우고 계신 거죠. 여기서 승리하면 시민권자. 늘 승리는 못합니다. 졌다가도 또 어때요? 다시 이겨놓고. 그러니까 고지전이죠. 뺏겼으면 다시 뺏어놓고 뺏겼으면 다시 뺏어놓고 다시는 안 뺏기면 성자죠. 예수님이고 사도들은 뺏겼다 다시 찾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쪽이 커졌다. 이쪽이 다시 키웠다. 그래도 이런 이분들은 칭이 성화의 길을 닫고 계신 분들이니까 사도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길을 걷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토, 천국 그리고 이런 보살의 길 사도의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그 길이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참나 자리에 텅 빈 참나 자리에 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존만, 존재로 만족하시다 보면 존재의 진리가 어느 날 점점 드러납니다. 아공, 복공, 구공은요. 둘이 아니고 그 공부를 통해 점점 점점 참나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3단계로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딱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거 다 해요. 더 없어요. 우주의 진리가. 음양오행이 다 해요. 다 음양오행의 변형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용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를 알고 나면 근본 원리는 왜냐, 여러분. 왜냐면요. 시공을 초월해 불변이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 요즘 근본 원리 바뀌었대? 뭐 이런 일은 없다고요. 어? 나 때는 이니이지 하라고 그랬었는데. 아 요즘 참나 봐. 탐진치 하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시공을 초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불변의 도예요. 이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는요. 순간순간 이제 내가 선악과 싸우고 있는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고. 여기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선 쪽이 승리하게 하느냐. 이 근본 원리에서 나온 보평법칙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보평법칙을 한마디로 뭐냐. 근본 원리를 지키면 선이요. 이걸 어기면 악이다. 이겁니다. 보평법칙. 근본 원리를 구현하라예요. 너가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근본 원리를 자명하게 구현해보라. 근본 원리를 따르면 참명이고 어기면 찐찜이다. 이게 보평법칙입니다. 이 보평법칙을 현상계에서 계속 실천해가지고 선적으로 승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토가 이루어지고. 이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낮에 비슷한 얘기 드렸는데. 밤 얘기가 지금 훨씬 좀 어려워요. 왜냐 제가 이제 좀 근본 원리까지 막 다뤘기 때문에. 낮에는 여기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만 드릴게요. 이게 둥근 마음이고. 내일 원불교 강의하니까 좀 기념으로 둥근 마음이 선이고. 이쪽은요. 모난 마음, 모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질다 할 때 그 모질다라기보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모진이 네모난 마음이 그냥 모진 마음이에요. 모난 마음보다는 모진 마음을 제가 쓴 이유가. 모질다는 뜻도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모간한 마음이 모진 마음이에요. 둥근 마음은 원만 부족하다는 거는 이니에지 그대로의 마음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니에지가 그대로가 아니고 치우쳐 있는 마음이라는 거에요. 이해되실 거고. 노자식으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 그렇죠? 이거 보세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왜? 봄, 여름은 따뜻하죠. 가을, 겨울은요. 차갑잖아요. 차가운 마음. 부드럽지 않고 가을, 겨울은 딱딱합니다. 마음물이 가을, 겨울과 하면 딱딱해져요. 봄에 그 부드럽던 잎이 가을에 지금 구경 다니시죠. 그 딱딱한 잎 보려고. 단풍, 낙엽. 딱딱. 이제 딱딱해져가죠. 색깔도 이제 변해가면서 질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말라서 떨어지면 이제 낙엽이 되죠. 자, 따뜻한. 부드러운, 따뜻한.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고, 이건 깨어있지 못한 마음이고. 이건 열린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은 열려있고요. 이쪽은요.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춘세계 온다고 앞으로 계벽되면 우리나라 도인들이 주장해요. 장춘세계. 그게 뭐냐. 장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앞으로 이제 봄만 오게 된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봄만 오려면 어떻게 되냐. 지구가 지축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한쪽만 받아야지. 우리 사는 지역은 늘 봄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태양이 이제 딱 적도만 정확히 때려줘야 우리 사는 거긴 타 죽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사는 데서는 봄이 온다. 위에는 추워 죽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적당히 펴져 있으니까 골고루 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우주 신성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환극이 지구를 살짝 틀어서 태양과 만나기 위해서 골고루 데피고 있는데 이걸 세워놓으면 타 죽는 데는 타 죽고 얼어 죽는 데는 얼어 죽고 우리는 봄이다. 말이 됩니까? 춘하추동이 골고루 일어나게 하려고 지구 틀어놓은 거예요. 그거 서야 된다. 아니 그게 조금 움직일지는 몰라도 그게 서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발상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장춘세계는 어떻게 오냐 춘하추동이 봄만 이루어져서 춘하추동이 아니고 아니 장춘세계가 아니고 봄에 생기 훈기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늘 봄일 순 있어요. 여러분 몸도 그래요. 지금 몸도 저도 나이 드니까 조금씩 몸이 이상해져 가는데 딱딱해져 가고 고장 나가는데 마음은 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80 넘으신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했는데 몸들은 불편하시지만 마음은 소년의 마음이죠. 그런데 돗닦은 사람은 오죽할까요? 돗까지 닦은 사람은? 마음이 영혼이 영혼이 몸 빼고 영혼만 보면 영혼이 무슨 나이를 먹습니까? 영혼이 나이에 맞게 또 나오는 마음도 있겠지만요. 몸을 제거하고 나면 고마음이 고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봄일 수 있다. 장춘세계는요. 기후를 봄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봄 기운이 그냥 훈훈하게 넘치는 둥근 마음 세상 만들자가 장춘세계입니다. 모진 마음 말고 가을 마음 말고 봄 마음으로 만들자. 이렇게 아신다면 그런데 그게 그냥 오냐? 장춘세계가 오려면 그게 개벽인데 인간이 뭘 해야 되냐? 고요할 때 움직일 때 고요할 때 참나 51% 일부러 같은 건데 구분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양심 51% 같은 건데 구분해서 이쪽은 양심이 진짜 중요합니다.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고요할 때는 그냥 참나 51% 참나냐 애고냐에서 참나 51% 움직일 때는 욕심, 양심이냐 욕심이냐에서 양심 51% 정이냐 불이냐에서 정이 51%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지구에 사는 인류가 각자대로 자기 나름의 이런 개정의 육바람이라서 답을 얻지 못하면 장춘세계는 안 옵니다. 물, 마음이 굳어있는데 차가운데 어떻게 와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데 어떻게 천지에 장춘세계가 오고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천국은 영혼에 오는 거예요. 낙원도 영혼에 오는 거예요. 세상이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장춘세계입니다. 정신문명의 계벽이에요. 물질문명은 물질문명대로 또 그건 계벽이 있겠지만 정신문명의 계벽이라는 건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고 영혼이 늘 진리와 함께하는 영혼이 되는 것 그게 둥근 마음입니다. 진리와 늘 함께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